그럴게요. 찬양 무슨 찬양이지? 무슨 찬양이지? 무슨 찬양이지? X412 X412 이게 악기야 X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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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다 X412 X412 X4 X413 Cool X9 X4 X1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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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얘기하거든. 금방 갔다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좀 너무 무섭기도 했대. 갑자기 소리 지르고 하니까 무섭기도 했는데 또 너무 해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대. 그런 얘기 했어 이 사람이. 얘들아 여기가 바누아투. they are indians of 바누아투. 여기 근데 진짜 바다에 뛰어드는 거야. 저 애들은 매일 수영하니까. 바누아투의 대통령은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살진 않을 거야. he is president and these are indians of 바누아투. but in 바누아투 there are still those indians. 자 여기 보여줄게요. 바누아투가 어딘지 보여줄게요. 바누아투가 어디 근처에 있는지 아는 사람? 어느 나라 근처에 있을까? 우리가 아는 큰 나라 근처에 있어. 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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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아에서 별로 안 먼데. 근데. 아프리카. 중고. 중고. no not china. do you know kangaroo? kangaroo 어디지? yes it's close to australia. 이거 봐봐. 호주가 이렇게 커. 근데 호주 옆에 바누아투는 작은 섬들이 있거든. there are 14 islands. 14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에 바누아투가 이렇게 있고. 바누아투도 한 나라가 여러 섬이 있어. 여러 섬이. 그래서 방금 갔던 그 섬도 이중에 하나겠지. 선생님 어딘지는 조사 못해봤는데. josh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봐봐. 여기 봐봐. 호주가 큰 나라가 있지. 진짜 크고. 바누아투는 just small country. very tiny country. 우리나라보다 작지. 엄청 작아. 그리고 근데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어. 이렇게 바누아투 보다 더 작은 나라 14개가 있어. 선생님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지도를 찾아보면서 14개 나라의 이름을 알아오세요. 선생님이 알아온 친구에게 다음 주에 선물 줄게요. 더 있어. 14개. 14개. 자, look at this. He is the summit of vanuatu. 이 사람이 vanuatu의 summit이지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remnant. There are people who are in very high position. like president. 대통령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어. 또 그리고 those who study a lot for long, they are also in high position.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얘들아,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왜 낮은 자리에 있어요? 누가 이렇게 되게 우리 살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 누구 있어요? 좋아요. 어려운 사람 누구 있어요? 연희 말하고? 아, homeless people. 집이 없는 사람. 그지? 지하철 탈 때. 맞지? 어떤 사람들이 막 앉아있을 때. 맞아. 아니, 집에 가는데 도로에서 어떤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어. 맞아요. 맞아요. 집이 없어서 도로에 있고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앉아있어. 거짓처럼. 맞아. 맞아. 우리가 대통령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그런 집이 없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1층이요? 어? 주아는 몇 층에 있어? 주아는 어디쯤에 있어 지금? 1층. 1층이요. 시훈은 여기 있어? 당당하게? 3층에 있어요. 7층. 너 7층이면 너 집이 7층이잖아. 몇 층이 아니고. 넌 어디쯤에 있냐고 지금. 저는 여기. 어? 선우는 여기 있어요. 나. 저. 지훈이는? 유언니는 여기 있어? 오케이. 아, 어디? 여기 2층이요. 어, 두번째 가네. 니는 여기 있어? 난 10층이요. 오케이. 앉아보자. 난 유언서. 높은 데 있어요? 얘들아. 저는 여기 있어요. 있잖아. 저는. 저는 더 높은 데 있어요. 이것보다. 그래. 우리 선우. 지도자 될 선우다. 얘들아. 근데 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이렇게 높든지 낮든지 모든 사람이 저 위에 있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보다. 여기보다. 두 층 위에 있어. 오케이. 얘들아. 근데 사람들이 people are suffering from problems. 사람들이 여기 no matter they are here or there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사람들이 문제때문에 힘들어하거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줄 알아? 얘들아. 이거 뭐야? 얘들아. 이거 뭐야? 열쇠. 오케이. 열쇠야. 자. guess the right key to the lock. 얘들아. 자물쇠 풀기 위해서 제일 맞는 정답 말해주세요. 뭐예요? what is the right key? A, B, C, D, E. what is it? A. C, D, E, A, D. probing a out A, D, E, E, E. How do you know A is right key? Josh, why do you not know? E, D, E, D. Why D? C. Why C? Josh, why you said you don't know? A야?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저 자물쇠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어디, 어디, 어디 똑같이 생겼는데? 진짜? 정답이야? 할머니 몇 번이 정답이에요? 안 보여서 몰라요 You know? They don't know The problem, question 얘들아, 너희들, 선생님이 문제 보여줄게 봐봐 뭐야? 몇 번이 정답이야? 다행히 못 봤어 다시 보여줄게 A, B, C, D 몇 번이 정답이에요? 저거 저거 C, C, C 자, 앉아보세요 OK, 앉아보세요 얘들아 E, E, E 봐봐, 이거 봐봐 문제를 You cannot see the question You don't know the problem So you don't know the answer 얘들아, 봐봐, E, E, E Guess The right key This one? Or this one? OK, OK, have a sit Let's sit, please OK Now you can guess the right key Because now you know the question, the problem 지금 문제를 아니까 정답을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아까 전에 No matter they are here or there 저는 OK They, 맞아 너희들은 나중에 진짜 영적 서밋으로 정말 여기 보이지 않는 높은 곳에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근데 얘들아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니까 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정답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자, people think Jesus Christ Jesus Christ Yes, in the Philippines They say Jesus Christ Jesus Christ A lot In Europe Where Phoebe went They know Jesus Christ 어 얘들아 상미 선생님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실 건데 상미 선생님 친구가 캐서닉인데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안 돼 정확하게 알고 있대 그리고 주아가 나중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길에 가면 교회 종소리가 계속 들린대 유럽에서도 유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필리핀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근데 얘들아 문제는 이거야 They don't know why they need Jesus Christ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어? 지금 부채 접으세요 주아 그만 박유원 그만 선우도 그만 조금 이따 자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길에도 많고 사람 이름도 있어 리자 선생님 친구 중에 이름이 Jesus 인 사람 많대요 이름이 Jesus야 Hi Jesus 이렇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제는 They don't know why they need Jesus Christ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몰라 Oh People think Oh This kind of Disaster It is the problem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재앙이 재앙 재앙 재앙이 문제야 필리핀 사람들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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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런가 아니 처음 처음 그래서 그래요 오케이 앉아볼 그래 얘들아 사람들이 이야기해 일본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재앙이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People think this is the problem 오 괜찮아? 시우야? 시우 괜찮아? 요원아 하지 마라 시우 괜찮아? 어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또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돌 먹어 돌 먹어 돌 먹어? 돌은 아니고 they are eating something 선생님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뭘 받은 줄 알아? 선물을 받았는데 북한 친구들이 먹는 옥수수를 선생님이 선물을 받았어 근데 그 친구들도 조금으로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봐봐 이게 밥이야 밥 너희들 오늘도 밥 안 남긴 사람 누구예요? 다 먹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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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다 먹었어요 저도요 나도 다 먹었어요 나도요 나도요 난 김치 김치만두 먹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게 밥이에요 밥 이렇게 어? 멜멜? 이거 먹는 거예요 they are very poor 너무 가난해 그래서 먹을 게 없어 they don't have anything to eat 근데 이런 가난이 문제야 우리 짐이 문제야 왜요? 어? 이거 뭔지 모르겠다